몸에 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TV에 보니까 기를 몸에 불어넣으면 알콜 농도가 낮아지고 금연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은 가르쳐주세요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쳐주시면 자세하니까 더 고맙고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가 기체조가 있는데요 기체조를 우선 선호합니다 화학 반응에서 다른 화합물로 변화할 때 분해들지 않고 마치 한 원자처럼 작용하는 원자의 집단 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 화학 반응이 아니죠 스트레스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감소시켜 각종 신체 증상을 유발한다 뇌시경 등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소화불량도 스트레스로 인한 대표적인 기능성 미장장애이다 이런 증세는 업무 능력 감소와 자신감 상실로 이어져 나중에는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 악순환이 계속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자체를 피할 수 없는 법 따라서 운동 명상 취미 생활 등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져야 한다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아침은 고달픈 시간이다 무거운 몸과 눈꺼풀을 부비고 일어나 어느새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밤사이 우리의 모든 세포와 장기는 내일을 위한 휴식에 들어간다 아침에 일어나자나자 맞아 기지개를 켜며 우리의 각 세포와 신체에게 힘차게 외쳐야 한다 자 일어납시다 눈을 뜬다고 해서 우리의 신체의 활동이 모두들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기지개와 함께 일어난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한 간단한 동답들을 해보자 먼저 크게 기지개를 켠 다음 장을 깨우기 위한 운동을 해보자 팔을 어깨너비만큼 벌린 후 아랫배에 손을 올린 후 천천히 돌려주자 이때 양손을 비벼 손바닥에 따뜻한 열기를 배에 전달해준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이다 장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어깨와 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들겨주자 변비로 고생하는 아침 꾸준히 동작을 해낸다면 숲변 제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른 아침 5분 동안의 동작으로 하루를 편안하고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명상법을 실시했더라도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온갖 스트레스와 장무에 시달리기 쉽상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담배와 커피에 익숙해지고 난잡한 하루는 더해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참선을 통하여 잠시 무념무상의 상태에 잠겨보자 명상을 할 때 나의 늪하는 잠을 잘 때나 활동을 할 때와는 다른 상태의 파장을 띈다 우리가 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나오는 베타파라는 파장은 지나치게 긴장할 경우 빠른 베타파로 전환이 된다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암, 무고양, 면역기능 저하,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가 쉬운 것이다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타파를 줄이고 알파파 상태를 만들어주어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알파파의 상태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쉬는 것이 사무실 책상의 허리를 곧게 펴고 잠시 앉아서 눈을 감고 잠시 쉬어보자 자연의 소리나 고요한 명상음악이 더해지면 더욱 좋다 이러한 참선법은 우리 인체에 알파파를 증가시켜 머리를 맑게 하여 집중력을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부터 탈피하여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해방되는 효과를 보게 해준다 이러한 참선을 통해 한층 안정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럽고 일처리도 깨끗한 나의 하루 업무는 참선을 통한 지속적인 수련의 결과일 것이다 양손을 밑으로 당기듯이 압을 주고 지그시 뒤쪽으로 이동하며 눌러준다 이행선으로 또다시 5에서 10초 정도 눌러준다 탈모예방 및 완화에 효과가 있다 옆머리를 좌우로 유동압을 주면서 움직인다 피아노를 치듯이 머리 전체를 두들겨준다 옆머리를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손으로 빗질하듯 두피를 자극해가면 뒤로 밀어준다 두피에 자극을 주어 뇌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돕는다 점심 식사 후 졸림증을 머리 마사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자세가 불안정해 목과 어깨의 위치가 이틀려 쏠림이 심하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어 신경통이 생기며 편두통, 목디스크, 호흡기, 심폐기능 등의 장애 의인이 된다 채용의 쏠림을 예방하는 최선책은 일상생활에서 활동할 때 몸을 균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몸에 불편한 곳을 찾아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요가 운동을 해줘야 한다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릎을 꿇고 앉아 등 뒤에서 까지 끼고 상체 앞으로 구부렸을 때 90도가 정상인데 그보다 작을 경우는 비틀려져 있는 것이다 같은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훨씬 좋아진다 무릎을 꿇고 양팔을 주먹을 쥐고 온 가까이 대고 양팔을 흔들어준다 팔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최대로 올리고 앞뒤로 팔을 움직여보자 또한 무릎을 꿇고 양팔을 몸 뒤로 돌리고 양손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굽힌다 상대적으로 팔은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인다 이와 같은 운동법은 의자의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들의 허리통 등 겸비통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명상, 요가 등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데 시간을 내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이세계 www.기세이지 컴강좌를 시청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 주위에서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보자 2. 부정적인 생각은 불만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3. 빡빡한 생활 대신 여유있게 스케줄을 짜보자 4. 당신은 예스맨 싫다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5. 체념할 줄 알아야 한다 6. 푸와 크게 심호흡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자 7. 술과 카페인은 오히려 독이 된다 8.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은 생활에 활력을 주고 몸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기체존은 단단해요 배꼽 있는 곳을 두 손으로 둥둥둥 쳐줍니다 독소리가 나죠? 옛 신라 사람들은 악대에서 북이 없으면 배를 쳤답니다 그리고 기를 모으는 방법은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먼저 자기 두 손을 붙이지 않고 자기 두 손을 자석이다 밀어낸다 불이 일어난다 차갑다 등의 생각을 하면서 손에 집중합니다 그럼 손이 위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대로 머리에 손을 옮겨서 그 귀가 느껴지면 당신은 몸에 귀를 불어넣은 것이다 혹은 귀를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배운 것이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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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